2시간 후 3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잠시만요 잠시만요 괜찮아? 우리 2명이 이제 네 여보세요? 태선아 지금 나와 태선아 그래 누나 코로나야 네? 그래요? 나와 코로나 걸려도 괜찮지? 아니요 저 유럽 가야 되는데 응 안돼 안돼 빨리 나와 웃기네 아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좀 아 돼지같이 나오잖아 운동하는 여자 같이요 그치? 나 이거 왜 이래? 나 오늘 팔이 되게 두꺼워졌어 콜댄스에서 이렇게 두꺼워진 것 봐 그거 하고 나서 팔이 되게 두꺼워졌어 팔만 크니까 어떡해 이거 잘 나오는 카메라야? 예쁘게? 예쁘게는 아니지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지 사실적 정말 싫다 여보세요 먹고 가야 되는 건가요? 음 스타벅스? 스타벅스 쏠게 아 난 왼쪽이 예쁜데 왜였죠? 타 타 지금 타 태선아 타라고 타! 쟤 걸어오는 거야 민기야 틀이 아닌가? 맞아요 애들 칠까보셨어 태선아 밥 먹었어? 네 너 먹었냐? 너 그럼 스타벅스 먹지마 나 코로나야 나 코로나야 어떡해? 좀 멀리 좀 있어 뻥이고 나 감기 걸렸어 너 감기약 있냐? 차 두 대로 가야 해요? 아니 하나 왜? 현식이 형 차 타고 싶어? 현식이 차 타고 싶어? 아니 타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져오셔서 아 난 왼쪽이 예쁘다니까? 왼쪽에서 찍어줄 수 없어? 나 오빠 지금도 팔 돼지같이 나와? 뭐 있어? 대친 느낌은 아니고 X이 봐라 형! 진짜 이게 살이 아니야 근육이야 아니 이게 단단하다고 오빠 몇 년생이지? 90 90이야 오빠? 말같은 소리 없어 깜짝 놀랐어 80인가? 말같은 소리가 하고 있어 아! 8호인가 8호? 84 84에요 어 오빠 딱 만으로 해야 되니까 38이네 만으로 해도 8호 나오면 오빠 생일 지났어? 응 8체인 줄 알았는데 대신 문제 있어? 84? 아니 문제 없습니다 8호 문제 있어? 네? 아니 8호 8호 어때? 8호에요? 8호 어때? 8호 어때? 누나 누나 야 나 솔직히 말해도 나 딱 봤을 때 몇 살 같아 보여? 진짜 솔직히 한 20 진짜 짜증나 있어 멀리서 봤을 때 구이? 진짜 인스타로 봤을 때는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대 후반으로 봐 30초반 어 그.. 30초반 말고 20대 후반으로 본다고 키가 쪼끄매가지고 아 쟤 진짜 보는 눈 없네 야 풀사이즈 먹어 우리 다 그 한 대 먹을 거니까 대신 오늘 컨디션 좋아? 네 왜 피곤해? 왜 피곤해? 한식이 우리 어 왜 여기 와있어? 막 이리 오라고 그랬어? 아니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지은이랑 그 여기서 노가리 까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한 20분 늦었다고 빡친다고 누나 갑자기 아픈 전력으로 가시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관계래 그럼 차 두 대로 가야 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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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차를 두 대로 끌려 누나 차 누나 돈 많아요? 왜 이래? 한식아 누나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? 아 진짜요? 누나 새벽 4시에 일어나 근데 왜 오늘은? 오늘 수요일 내가 쉬는 날이야 4시에 오셨으면 다 오고 되지 아 그러면 누나 지금 시방 웃는 거 이해 됐어 카메라 두 대를 찍는 거야 왜? 얼마냐? 카메라 쟁이래 람에 안 들어? 카메라 쟁이래 제자 잘 키웠네 내가 안 키웠어 태산이 누가 키웠니? 저 혼자 너 혼자 컸어? 태산아 너는 연애 안 하냐? 해야죠 해야죠 지금 출발하는 위치가 어디예요? 출발하는 위치 출발하는 위치? 그 가는 위치 아 지금 스타벅스에서 누나가 커피 사줄게 오 역시 뭐가 역시인데 돌보 모는 사람은 달라 그지? 돌보에서 스벅 먹어봤어? 와 처음 먹어봐요 기대돼 안전하게 먹는 스벅 아니에요? 맛 달라 야 놀리는 거 같다 왜? 놀려? 몰랐어요?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그 오면서 지은이랑 이제 그냥 기다리면서 한 20분간 기다리면서 한 20분간 기다리면서 20분간 지은 누나 기다리면서 지은이랑 이제 계곡 이런 얘기 했는데 청계사 어린애 근데 거기도 네 네 거기도 맞아요 여기 잡아라 잡을 거 없냐? 왜? 안양예술공도 생각보다 그래도 좀 담글 정도는 된다 그래가지고 야 어깨면은 나한테는 머리 끝일 거 아니야 너무 기쁘면 안 돼 왜? 무서워 아 엄마가 오늘 조심하라고 했어 아 뭔가 사주 보신 것처럼 엄마가 오늘은 조심하라고 했어 야혜지가 나 돼지 같냐? 네? 나 돼지 같아? 너 지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듣는 거야 아 뭔 소리 야혜지가 너 진짜 아니 오늘 좀 야 어? 기분이 좀 누나 제가 감히 뭐 하나 말씀드렸는데 뭐? 에어컨 좀 어? 어 3개 틀어줘? 네 와 터치야? 아 뭐야 야 오늘 이거 안 낀 거 아니야? 오늘 지금 이게 바람이 응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다 라는 느낌 좀 좀 나거든요 맞아 내가 이거는 사실 뒤에도 잘 안 틀어봐가지고 지금 제 틀고 나니까 아 뒤가 여기다 아 이거 안 눌렀어 미안해 제 틀고 나니까 앞에가 안 나오는데 거의? 이거 볼보 아 볼보 볼보 이건 이건 좀 아 근데 차가 이쁘다 어 왜 어 왜 이렇게 소리만 커졌는데 왜 히터가 나오지 히터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오오 됐다 됐다 다시 약되졌어 와우 나와 나와 더위를 많이 타는데 네 진짜 돼지여가지고 나는 더위도 추위도 잘 안 타 아 진짜요? 응 썬다 응? 응? 잘못 들었나? 야 워우 워우 아 썸 단다고? 아 썸 많이 탔지 넌 놓고 멘트야 제가 담기엔 너무 너무 큽니다 누나 제 그릇이 담기엔 너무 큽니다 아 현식이 너무 웃겨 아니야 아니야 태선아 너 왜 연애를 안 해? 어 난 연애 너무 재밌지 않냐? 연애를 왜 안 해? 너 몇 살이지? 24살 야 많이 사귀어 봐 많이 사귀어야 돼 이게 흔하게 듣는 분들 이게 누나가 말하니까 좀 대답혀기가 좀 그렇냐 야 내가 연애를 많이 못 해보고 결혼을 했잖아 그 얼마나 후회대했는지 알아? 그 현식아 넌 연애를 많이 했잖아 어? 많이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았니? 교회에서 두 번 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? 아 근데 지난번엔 좀 진했지? 사사사사사사사사 진짜 누가 어떤 의미용이 아 길게 그렇죠 한 6년 했죠 6년? 40원이지 뭐 그런 부분 아 뭐 먹을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둘째 계속 어머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안 했어 나 지금 따진다 저기 어머니라고 하셨어요? 예 어머니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사람 내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양성으로 담으세요 애버랜드인 줄 알았어 자 취소 오늘 유명한 분이 오전하시네 나 오늘 유명해? 네 오늘 유명해질 거야 이따가 왜 왜? 뉴스가 나올 거야 왜? 뭐? 안 들어가야 돼 사고 났어 아 사고 났어? 우리가 될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될 뻔했어 아우 많이 찢어졌네 어? 세대 아 어떡해 우리가 될 뻔했어 나 얼마 전에 사고 났단 말이야 두 번이나 넌 뭐야? 저는 아니 너 말고 넌 뭐야? 너 버려줬댔어 나 네 목말라 아 네네 빨리 드릴게요 당장 right now 저 이러려고 계속 왜 켰네? 아 잠깐만 깜짝이야 솔직히 나 진짜 유튜브 하고 싶은데 네 고민이 뭐냐면 하나는 있다가 별 반응이 없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지 않냐? 아 뭐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? 꾸준히 하면 올라가? 꾸준히 하면 꾸준히 하면 모르죠? 누나가 아니야 구독자가 뭐가 중요해 첫 번째 고민 그거고 두 번째 고민은 내 독립을 할 거야 광복절 다 지나는 거 뭐 독립하고 나면 할까 하고 유튜브 하는 거 힘들지? 내 삶을 그냥 찍고 싶은데 내가 채널 이름도 생각해봤다? 전지적 걸레 시점 어때? 누나 응? 뭐 TV프로그램 다른 거라면 그냥 나걸레를 한다고 어쨌든 청소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친구들이 너무 약간 식구생겼다는 거야 그거 누린 거 아니야? 아닌데? 야 식구생이면 뭐 그거 조금 제목이 좀 그래요 그치? 제목 그렇게 하면 20만 원 바로가? 그럼 9프로를 걸레 쪽에다 달아놓고 계속 진짜 걸레 시점이야 그러면 되겠다 오늘 많이 더러웠지? 헷다가 유한락스 한 스푼 넣어줄게? 어때? 청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거 같아? 컨텐츠? 좋죠 진짜로?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? 네 청소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 많거든 빌라에 똥 싸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? 재밌지 오늘 뭐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왜 역겨운 나 비위가 되게 강해 샌드위치 드시면서 구독자도 그런 거 좋아해 그래? 그거 좋아하는 원래 구독자들만 웃게 돼 별로네 그런 거 더러운 거 보면서 쾌감 느끼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거 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게 없어지는 거 깨끗했는 거 깨끗했는 거 깨끗했는 거 해볼까? 근데 나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유튜브로 그걸로 인프라를 넓혀서 유퀴즈에 나가고 싶어 혹시 N이에요? 응 앰프제 앰프제라고요? 앰프제 나는 유퀴즈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채널 이름 앰프지에라고 해 앰프지에 앰프지에? 어? 오빠 나쁘지 않은데? 얼굴은 오픈 안 할 거야 아 진짜요? 근데 얼굴이 메인인데 궁금하잖아 근데 얼굴이 이쁘니까 나 예뻐? 아니에요 누나 장난이에요 뭐가 장난이야? 예쁘다는 게? 아 누나 이쁘시죠 자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? 오늘 어디 가지? 어디 가냐?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 물 놀이하러 갑니다 물 놀이 아 물이 좋아야 될 텐데 근데 저는 진짜 좀 깊게 가는 거 생각해가지고 구명조끼 갖고 온 거예요 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아 너 수영 못 해? 너 수영 잘해? 구명조끼 두 개 해봐도 돼? 무슨 말이야? 그래야 부력이 좋죠 지금 이미 하나 끼워 입고 왔어 워워워워 워워워 지은아도 입고 왔어요 워워 바르지 바래? 나 가슴 말하는 줄 알았어 지금 아이씨 아 날 당황할 거면서 왜 덤벼? 더 등질러다가 위험할 뻔했다 현실아 나 솔직히 딱 봤을 때 몇 살 같아 보여? 저보다 어린 거 같은데? 아 솔직히 말해봐 아 진짜 형 그럼 반말해요 형 그래 야 나 진짜 어리게 봐 나 진짜 청소다니면 누나 딱 말만 안 하면 완전 말 좀 귀엽게 어리게 해볼까? 아니요 말을 조금 더 줄이 말을 줄이래 오빠 야 썸 없어 썸? 세선아? 여자 좋아해? 어 너 설마 여자를 살게 본 적 있어? 사람을? 네 있죠 어 있어? 몇 살에? 여자 사람을? 고3 때 고3 때? 아 교회에서 누구야? 헤어졌어 네 나 연애 많이 해야지 누나도 하고 계신 거 나 안 해 응 나 연애 안 해 누나 왜 안 해요? 하다 말다 해 하다 말다 했어 아니 최근에 응? 너 알지? 네 알지 잠깐만 너 어떻게 알지? 아니 근데 소문 소문이 있어? 아니 소문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그러는지 전 잘 몰라요 잠깐만 어떤 소문인지 한번 들어보자 누구니? 아니 그러니까 그 소문 낸 사람 말고 내 썸이 누구라고 하디? 아니 썸이 아니라 그냥 결별했다는 것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언제쯤인데 쟤 왜 저래? 누나한테 너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어 그냥 결별은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걸 결별이라고 하니? 한 번 갔다 오시는 어 맞아 그거 언제쯤 얘긴데 그것만 알아요 아 소리 끄라고요 어차피 못 쓸 거니까 그냥 손경이 안 돼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거 자꾸 찍으니까 말을 못하겠잖아 재밌는 얘기 해줄까? 이제 주신 거예요 내가 청소 다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한단 말이야? 또 엄청 어린 애가 또 나 어린 줄 알고 재밌는 얘기 하다 말이야 하하하하 소설 이런 거 같아 아 진짜요? 아 현수야 있잖아 나 근데 연화를 남자로 안 느껴져 한 살도 네? 그게 그거 한 살까진 괜찮지 않아요? 아닌 거 같아 나는 음 그래 오빠가 좋아 아 무조건 연상이 너 그게 좋아 차라리 한 살 연상보다 한 일곱 살 오빠가 좋아 아 저는 한 살 연화까지 한 살 한 살 연화까지 너? 남자는 달라 남자와 다르지 난 여자야 형이 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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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연령이 어 정신 연령이 연령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연상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는 한 살 연화도 너무 나는 애기 같고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았더라고 너나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어 너나라서 다행이다 엄청 애교쟁이지 난리도 안 봤어 와 선호프 있는 거 좋네 그니까요 어 날 뚫리는 거 봐 우와 애 사람 많다 노래 한 번 틀어줘 마지막쯤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 틀어줄게 노래 한 번 틀어줘 목소리 난 네게 써내봐 너무 너무나 보습한 네게 써내봐 나 좋은 날이었는데 왜? 귀 막 있었어 왜 이렇게?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? 오우 기타 좋았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냥 꺼버렸어 너무 좋았어 어쨌든 난 누나 이런 거 좋아해 무서워졌으면 내가 가면 돼 좀 괜찮은데 가면 안 되냐? 멤버를 미리 요청해야지 하루 종일 얘기하면 누가 와 지금 왔잖아요 어? 누나 오셨잖아요 아 맞다 아우 피곤해 몇 명 모아서 놀러 가자 어? 내년에? 아니 지금 저 지금? 누나 제이 맞아요 누나? 제이 아니죠? 난 엠프제 엠프제라는 어떤 단어를 엠프제 엠프제 그거 테스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 보여서 난 맞지 그러니까 오빠 우리 그러면 멤버 모여서 여덟 명 정도 모여서 어디가 1박 가자 누나 근데 2는 맞는 거 같아 나 초 2지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나를 채우고 떠나가 버렸어 물은 되게 깊은데 물이 안 좋은데? 너무 좋은데 화난물만 한 건데? 우리 아예 저기로 가자고 저기 그래? 가자 가자 여기가 어디야? 일단 지금 좋은 사람으로 진한 척 진한 척 어떻게 진한 척 해? 뿌유뿌유 뿌유 뿌유 이렇게 하면 안돼 S.E.S 하면 안돼 아 S.E.S 어? 하나 둘 둘 셋 뭐야 이거. 누나. 어? 이렇게 되는 거야? 이 선크림을 처음 발라? 여러 가지 섞으면 어떻게 되나? 우와. 이거 토시 아니야? 오. 우와. 이거 별로야. 이게 진짜 좋아. 그 흰 띠 입고 왜 들어갈 거야? 아니. 봐라 이거 거네. 그건. 선크림을 다. 아 맞다. 자크로 달려는 입고. 이거 다시 지워야겠다. 누나 어려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. 그래? 진짜 어린 거일 수도 있어. 아니 누가 선크림을 이만큼 발라야 누나. 나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. 이럴 거면 선크림 비용 주세요. 이거 줘야 돼. 야 그게 아니고 나 이거 다시 지워야 돼. 옷 벗으려면. 왜요 왜요? 이거 옷에 묻잖아. 그러니까 이거 다시 그냥 수건으로. 아니 마르고 하면 돼서. 야 이거 너무 많아. 내 옷에 묻을 거 아니야 수건좀 줘봐. 다시 닦아야겠어. 미안. 모자이크돼요? 빨리 가서 야 이거 발라줘 그러면. 얘네 얼굴에 발라줘. 팔이랑. 아니 야 너 위통 까봐. 네? 위통 까봐. 아니 무통에. 아니 무통은 아내는 차례 안 타는데 왜. 당황했네. 수건도 수건. 알았어 알았어. 아 그거 아까워가지고. 아니야 너무 끈적거려야 돼. 지금 수건도 이거 제 거에요. 더 부어. 야 머리에도 부어. 또 누르고 있어야 돼. 됐다 된 거 같았네?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공기 빼줘야 돼. 야 하나도 못 빠지고 다 했다. 진짜. 형 얘들이 피해야겠어. 형 잘 어울리네요. 아 진짜. 너무 많이 발랐나? 아 너무 물이 맑아서. 기대된다. 이거 잠깐만요. asyon Lee. 기대된다. 멋지게 차려입고 나와서. 오늘 밤 혼자 일 수는 없으니까. 친구들 짝을 찾아 다니고. 간신히 마음만 설레는 이 시간 이제부터 음악 속에 취해보는 거야 우리 모두 하나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밤 이 시간만은 다 함께 즐겨봐요 기다렸나요 이 밤의 축제를 느껴봐요 젊음의 열기를 딱딱한 일들은 다 지워버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봐요 태서 언니가 무슨 거야? 저 건축과요 건축과? 네 공대야 근데? 이과죠 이과 이과야? 나도 공대 나왔어 야 근데 너 문신은 왜 한 거야? 문신이요? 어 뭐 이유 있어요? 아니 문신은 왜 이렇게 파래? 네? 너 검정색이 아니고 파래? 아니 이거 선크림 발랐잖아 아 아 선크림 근데 너 이거 문신한 거 목사님한테 안 혼났어? 네? 죄 아니야 죄? 나 귀걸이도 죄 아니야? 사실 바이라니 문신했어 뭐가 다른데? 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? 이거요? 어 이거 다 제가 디자인 한 거예요 디자인? 오 진짜요? 봐봐 이딴걸? 아 이거 뭐야 진짜 귀여워 지은아 누가 부러져 있어? 이거 진짜 할게 너 성원합시다 갑시다 나 무슨 도움되는 척 하지 마세요 형 이거 들어야 돼 건배는 성원합시다 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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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기운이 없는 거 이거 나이 척이야? 나 아직 젊어요 누나 야 나 서른다섯이야 아 진짜요? 진짜요? 아직? 반췌지 반췌지 교회 동생만 아니었으면 만으로 해야지 이제 나 만으로 서른 셋이야 근데 남자친 여사친은 없어 생일이야 남자친 여사친 있어? 있죠 없어 남사친 여사친 선이 있는 것뿐이지 아니야 아니야 볼도 남사친 남사친 여사친이죠 따지면 오빠랑 알아? 네 오! 왜? 안녕하세요 뭘 놀다 이제 집에 가려고 오 사람이야? 응 상혁신 다 아는 사람이겠죠 안녕하세요 손질이야? 남사친? 남사친 상혁신 상혁신 얘 아직 물이 안 나왔어 내가 되게 향기 좋은 거 이거 줄까? 이거 내 시그레트 향인데 발라볼 사람 아무것도 없네 발라볼래? 네 물놀이 저희만 갔다 왔나요? 네 누나 왜 이렇게 트여?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? 너무 재밌었어요 음악 틀어줄까? 아니 아 누나누나누나 살 살 살 도이만 해줄까? 도이? 엄청 잘하지 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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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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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네이스 베엠 이뤄냈다 이뤄냈어 안을께x3 좋은 노래 틀어줄게 음량만 준비하면 돼요 조용한 노래가 아주 아 배고파 야 근데 선크림 이거 현실이가 좋다 네? 현실이가 선크림 좋아 제 거 안발라졌지 다 발랐는데? 진짜요? 어 그거 누나 가지세요 얼마 남지도 않은거야 워우 예쁘고 비싸? 비싼거 누나가 바르고 닦은 다음에 다시 바르고 다리에도 발랐는데 그거 워터프루프 되더라 물에 들어갔는데 녹질 않아 그거 진짜 좋던데? 뭐야 형 광고 받았어요? 광고? 아... c... 이거 c... 왜 하필 오늘이야? 우와... 이거 햄피지? 어? 왜? 왜? 은하가 필요했는데 왜? 왜요 왜요? 예쁘죠? 됐는데? 이거 저놈은 어떻게 해? 진짜 안 돼. 오빠가 안 돼. 현식아 청소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? 너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인식이 어때요? 청소하는 사람이? 어. 뭐 인식이라고 할 것 까지도 없는데요? 모르겠는데요?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? 근데 좀 힘든 일 하겠다. 그래?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좀. 누나같이 예쁜 사람은 그렇게 청소하는 거야. 꼼꼼하게 해야지. 이쁜 게 중요한 건 청소를 잘해. 공짜로 나 우리 집 청소를 해준다고 하면 이쁜 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돈을 줬는데 돈 낸 값은 해야지. 우리도 청소 업체 하나 만들자. 그럴까요? 애들 모아가지고. 느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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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는다. 모이세요. 다 되겠다. 고마워. 너무 좋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